Q. 확실하고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? 형, 나 근데... 내 얘기 한 번 들어볼래? 안 해, 안 해? 어... 아우, 졸려... 아, 그래 졸려 참이었어. DTB! 안 돼요! 노쳤다... 형, 지금 진짜 천사 같아. 이제야 천사 같아 쟤 왜 이렇게 벌레 같냐? 왜 이렇게 돈벌레 같냐? 천사랑 해놓고 쟤는 벌레 같냐? 너무 천이 난다, 미안 우리 팀은 마이크예요 미안해